예, 교수님 과제는 다섯 개군요 네, 아뇨, 불만 없어요 다 해올게요 네, 심지어 창작 과제가 두 개라구요 잠을 줄여서라도 해야죠 암요, 암요 궁금하진 않지만 질문은 없냐시기에 여쭤보자면 학생들에게 다 인원과 학제를 내주시나요 이 노래, 교수님이 쓰라 해서 쓰는 노래 멀찍이 대충 만들었네 한 주엔 인간적인 향해 과제를 받았을 때 그의 틈에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런 가사를 썼기에 교수님 죄송합니다 기타야, 사과드려 과제를 받았지만 또 다른 할리리산처럼 쌓여 있었기에 미루고 미루다 하루 전 나래에서 만든 이 노래, 교수님이 쓰라 해서 쓰는 노래 멀찍이 대충만 넣었네 한 주엔 인간적인 향해 과제를 받았을 때 그의 틈에 오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런 가사를 썼기에 교수님 죄송합니다 진짜,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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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아, 진짜 죄송합니다 아, 진짜 죄송합니다 그걸 진짜 다 해왔어요? 좋은 Abu